야 넬 왜 이렇게 흥분했어? 둘씩 기분 좋아? 최장 오늘 아침 되게 기분이 좋네요 따뜻해서 그런거 같아요 만덕도 기분 좋아? 운동장으로 들어갈거나? 가을이도 괜찮아? 컨디션 가라 제군들 들어갑시다 애들 괴롭히지말고 미치셨군요 들어와 들어와 뭐죠 들어와 오늘 기분 좋아보인다 너 어? 귀 언제 그만둘거니 그만 털거니 아이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흔들어 대니까 피딱지 가졌네 가을이 오늘 왜 안들어와? 가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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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세요 스윽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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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식 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빡빡이 미용은 여름에도 식히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걔들이 피부가 약해가지고 애들 덥다고 빡빡이 미용을 시키면 햇볕을 쬐면 열이 그대로 몸 안으로 전달이 됩니다. 털이 오히려 보온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강렬한 햇볕으로부터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여름에는요. 그래가지고 개들은 절대 빡빡이 미용하시면 안됩니다. 넌 또 징그럽구나. 슈키 거기서 뭐하니 밖으로 예 나갑시다. 밖으로 슈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슈키 나와. 슈키 나와. 오늘은 식빵 파티를 하겠습니다. 아들 모였나?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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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 주식이들 하나 잡았어 식빵 식빵을 너희들에게 파사하겠다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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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냐? 맛있게 먹었냐? 남의 것 뺏어 먹지 마라 내라 식빵 식빵 생길바